이곳은 방금 빵집에 가서 아침 먹을 빵을 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프랑스인의 아침 글링인 탓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삶 이것이 내가 바라던 이것이 파리지안의 아침 식사 저는 이제 출근합니다 콘서바토리로 출근 출근 드디어 콘서바토리에서 작업할 공간을 빌렸습니다 달팽이 골뱅이 근데 문이 문이 박살난방을 빌려줬네요 어쩌자 하는지 열쇠는 주고 문은 박살난방 가브리지오가 있다 오는데 가브리지오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을 시작해봅시다 화이팅! 네 여기서 지금 아세톤을 샀구요 다시 콘서바토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구 와 옷에 새 똥 맞았어요 저기 코너도 나오는데 뭐가 툭 떨어지길래 봤더니 새 똥 아 오늘 일신이 사나운데 어떡하지 쟤 샤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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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김치 참치 볶음밥 할 예정입니다 와우 기대해주세요 미쳤다 중미라 기대해주세요 비밀이야? 비밀 독을 절대 비밀 독을 넣으시나봐 무슨 비밀이죠? 글쎄 이따 오시면 절대 비밀 오 드디어 완성된 비밀의 볶음밥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과연 둘이 먹다 살이 나는 맛 말 그대로 지금은 저녁먹고 산책 중입니다 우리가 살 집은 어디인가 21만 9천원 진짜 좋다 22만 9천원 너무 좋다 33만 9천원 돈은 있으세요?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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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보시는 건가요? 돈은 좀 더 할게 가자 오늘의 도착 오늘의 도착 2만 9천원 2만 9천원 2만 9천원 2만 9천원 2만 9천원 제